안녕하십니까? 평양 24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여정이가 김주의한데 몰려가지고 하루아침에 그 기세가 완전히 꺾인 실제 충격적인 내막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김정은이 자기 누리 동생을 기를 꺾고 권력의 한지로 내보내야 되는데 그 명분을 못 찾았는데 그 명분을 김여정 스스로가 만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뻔한 결과이긴 하지만 그 결과에 의해서 김정은한테 야단 맞고 상당한 권력을 빼앗긴 그 사건이 바로 김여정이가 2018년도에 평창 동계올림픽 하기 전에 서울을 찾아왔고 그 과정에 KTX를 타고 이제 평창으로 옮긴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김여정이가 내색은 안 했지만 그 KTX를 타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김여정이가 어릴 때 유럽에서 뭐 기차를 타본 적은 있겠지만 잘 기억은 안 날 거예요. 자 북한에 가니까 북한의 기차 완전히 그냥 이봉주가 뛰는 속도보다 더 느린 게 북한의 기차라고 합니다. 시속 40km 미만 이봉주가 뛰는 것보다 더 느린 게 북한의 기차인데 그런 다 썩은 기차를 타다가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KTX를 타보니까 완전히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특히 서울에서 강릉까지 완전히 산악길인데 그 산악길을 한 시간 남짓하게 간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만약 평양에서 원산까지 똑같은 고속철이 있다고 하게 되면 김정은 일가가 기차를 타고 한 시간 만에 원산 가서 놀다가 다시 평양으로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정은 일가가 원산 가려고 하게 되면 하루 종일 가야 됩니다. 하루 종일. 도로가 한심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가도 가기가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김여정이가 평양으로 돌아와서 김정은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 가보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KTX가 대단하더라. 우리 북한도 KTX와 같은 철도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해야 된다. 보고 왔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북한은 모든 기차 시스템이 60년대의 수준으로 완전히 박제화되어 있습니다. 철도 목도 일제시대 때 쓰던 걸 아직도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일제시대 때 보다 더 한심한 내루와 철도 목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철도는 거의 일제시대보다 더 열악한 그런 수준으로 보면 되고요. 그런데 김여정이가 평창 갔다 와가지고 2020년도에 김정은의 지지를 받고 북한의 열차 혁명을 일으켜라. 그러니까 KTX만큼은 아니지만 KTX 정도의 열차를 만들어가지고 남쪽에 보여주라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여정이가 주도해가지고 북한의 신용 열차가 나왔습니다. 기관차가. 이게 6축 교류전기 기관차를 개발해가지고 이걸 이제 전세계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관차보다 수배의 속도와 물동량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진 기관차로 선전을 했는데 실제로 내막을 보니까 기존의 기관차하고 전혀 다른 바가 거의 없고 그냥 껍데기만 좀 바꿔가지고 눈가리고 아웅한 겁니다. 북한의 기관차를 만드는 대한중기계 공장에서 만든 부품이라는 것은 60년대보다 더 한심한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를 잘 포장해가지고 마치 새로운 기차처럼 만들어놨는데 기존 기차보다 더 한심하고 더 고장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인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됐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김정은이가 김여정한테 추궁을 했고 또 김여정이도 여기에 대한 반박을 오빠한테 하려고 하다가 서로 이제 감정이 안 좋아져가지고 상당한 수세에 몰린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오빠가 동생한테 다 믿고 동생이 뭔가 할 것처럼 했지만 이게 시답지가 않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됐고 또 이제 자기가 몸에 안 좋고 자기가 갑자기 쓰러지게 되면 이 동생, 이 여자애가 다 권력을 휘두르고 권력을 잡을 것 같으니까 이걸 구실로 김여정이한테 상당한 권력을 빼앗기 시작했고 현재는 대부분만 김여정이가 맡고 있습니다. 이때 김여정이가 중국의 거성열차 이걸 들여와가지고 철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양에서 원산까지 가는 또 평양에서 신이주 가는 또 평양에서 이 두만강 가는 이 기본 노선에 고속철을 넣을 계획을 만들어 놓고 중국의 투자를 받으려고 했는데 김정은이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회사가 들어와서 북한의 고속철도를 깔아주기 시작하면 북한 경제는 완전히 중국에 예석이 되고 중국에 예석이 된 북한 경제는 나중에 중국에 의해서 권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 때문에 중국이 투자를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북한에 철도를 개입해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그것도 좋겠지만 한때 남북한 철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걸 받을 수 없는 게 왜 그러냐면 그냥 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철도를 넣으려면 북한 전 구간에 남북한이 같이 함께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 지역에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철도를 넣는 것 자체가 북한을 무상해제시키고 대한민국으로 편입되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대한민국 주도의 철도 공사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알아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종훈 정권이 망하기 전까지는 북한의 철도는 일제식민지 시대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상태에서 완전히 원시화된 철도를 운영할 수밖에 없고 북한 주민들은 김종훈 죽기 전까지는 현대화된 기차를 탈 수가 없는 그런 비참한 신체가 된 겁니다. 자 우리 통일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KTX가 대한민고속조일차가 북한 지역에 진출해가지고 대한민국과 계대로 같이하는 철도망을 북한에 까는 게 유리하겠죠. 지금 북한은 일본 식민지 배상금을 받는 그걸 이제 눈독을 들이면서 일본이 100억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줄 경우에 일본은 이걸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철도도로 항만과 같은 기간산업 투자에 돈을 쓸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일본 기업들이 들어가게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일본의 신간생과 같은 그런 기차를 놓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 지금 현재 북한의 김종훈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두 개의 국가 주장하면서 일본 신간생을 넣게 되면 한국은 프랑스식의 떼재배 방식이고 북한은 일본의 신간생 방식이고 이렇게 되면 철도의 궤도 안 맞고 철도가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과 대한민국 주도의 철도망 구축을 위해서라도 북한의 김종훈 정권이 저기에 사라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여정이가 짤리게 된 그 어이없는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남북한 철도 이야기를 함께 해봤습니다. 우리 평양 24시를 또 시청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우리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